이것도 한 5분 정도 하면 거의 어머니들 다 하세요. 그래서 안쪽으로 그냥 골반만 밀어주시면서 이 골반과 고관절을 느끼며 계속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린 스텝보다는 지금 춤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솔직히 이 부분이에요. 춤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더 딱딱하게 해서 좀 쳐주면 원 탁 쳐주면 그렇죠. 투에 쿵 다시 한 번 쿵 쿵 한 번 더 쿵 투 왼쪽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조금 더 내쳐 그렇죠 훨씬 낫죠 한 번 더 툭 그렇죠 한 번 더 툭 그렇죠 옆에 예쁜 예쁜 여자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 애교 있게 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잘 튕기시네요. 아 좋아요. 네. 유도를 하시면 춤도 재밌게 추시고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트위스트라고 해서 이제 말은 용어는 이렇게 스텝으로 뭐 바운스 스텝, 스텝터치, 뭐 그랩파인 스텝, 트위스트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춤을 하는 거는 이런 걸 열심히 배우셔서 이어가는 지금 아까 뮤즈 팀들처럼 춤을 이어가게끔 하는 그런 기본 동작이에요. 이런 걸 하면 뮤즈처럼 잘 출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에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바운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투 자 앞으로 이동 스텝터치 할게요. 자 여기서 스텝, 스텝 빠르게 원 투 자 올바발 상당기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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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아니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아 즐거우면 되는 거야. 자 호박자로. 원 뒤로. 그렇죠. 오른쪽. 뒤로. 오른발 뒤로. 좋아. 오른발 뒤로 한 번 더. 오른발 뒤로. 자 트위스트. 트위스트. 나ąda다. 원 투 자 더. 원 투 자 더. 더 벌리고 더. 좌cs 밀려, 좌cs 밀려. 자 빠르게. 원 투 십. 포, 원. 안 우주. 거쳐. 원 투 쓰리. 골반. 골반 트위기. 그렇죠. 투, 원. 아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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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까지 나가. 아유 이야. 와아 좀 어렸을까요? 음악이 있으니까 흥겨져요 역시 근데 허리가 땡기네요 느껴지세요? 근육을 처음 움직이시면 준비운동 없이 하셔서 이런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준비운동 하시고 나서 음악 나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게 탕탕 튕겨주라고 범수씨 지금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네 자 오늘 한국실용댄스협회 박이소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 오늘 저에게 즐거움과 간단한 동작 집에서요 좀 몇번 연습해서 음악 틀어놓고 혼자 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 출렁이는 뱃살과 한아름의 허리 굵은 다리 때문에 걱정이시라구요? 신나는 힙합 리듬에 몸을 싣고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도전해보는 것 어떨까요? 힙합 댄스로 즐겁게 탈꾸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한 단계 강도 높은 동작으로 곳곳에 숨어있는 살들을 공략한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슬라이드 스텝은 여러분의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먼저 오른발을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팔은 왼쪽으로 뻗어주시는데요 이때 무릎을 굽혀서 체중을 오른쪽에 실어주고 손으로 밀듯 상체를 이동해줍니다 그 다음 왼발을 제자리에서 미끄러지듯 끌어당긴 후 다시 왼발을 옮겨서 다리를 벌리고 상체는 왼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자 이제 완성 동작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 허리살을 빼는 데는 그만인 슬라이드 스텝 보기보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번에 배워볼 또 다른 다이어트 힙합 댄스는? 다양한 웨이브 중에서도 복부는 물론 힙합과 어깨 굳은 등살까지 온몸으로 하는 바디베이브 지금부터 따라해볼까요?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서 어깨를 뒤로 젖혀서 가슴을 최대한 내밀어주세요 그 다음 상체를 더 뒤로 젖히면서 골반을 앞으로 당겨준 다음 다시 골반을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히고 상체는 곧게 세워줍니다 이제 골반을 다시 앞으로 당긴 후 무릎을 펴면서 배를 내밀고 상체를 세우면서 고개를 들었다 내리면 온몸이 파도치는 듯한 바디 웨이브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동작을 연결해볼까요? 복부와 등에 뭉친 교립을 살살 풀어주고 힙합의 효과까지 톡톡히 볼 수 있는 바디 웨이브 바디 웨이브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 몸 전체가 물결치듯이 각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름철 빛나는 몸매를 위한 마무리 동작 펑크 니업으로 날씬한 다리 만들기에 도전해볼까요? 우선 오른쪽 다리가 직각을 이루도록 들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왼쪽 어깨가 무릎에 닿을 듯이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제는 왼쪽 다리는 들고 오른쪽 어깨를 내려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체를 숙여주세요 이제 하나하나 연결해볼까요? 내실한 다리와 함께 허벅지살과 허리살에도 효과 만점이라는 펑크 니업 날씬한 배와 에스라인 허리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폼나고 신나는 힙합 댄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그동안 스트레칭을 하거나 기지개 펼 때 평범하게 했는데 오늘 배운 걸 함께 이렇게 의형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사실 남들 앞에 나서서 춤추는 거 참 꺼리했었는데요 오늘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리듬에 몸을 맡기자라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생활에 감각이 있고 또 생활에 지혜 있으시고 그리고 또 생활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주부님들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있는 화요일 내일 준비된 주제는요 내 몸에 옥에 티 튼살을 잡아라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